굉장히 초조한데 제가 얼마전에 스토리에다가 설문을 하나 작은 설문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뽑아주셔서 하면 어떻게 될까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 아 그러면은 뭐 혹시 아니다? 그대한 모든게 엉망이 된거야 바로잡아야 한다 잘 안되는거야 이건 좀만인데 나는 계속 좀말로 너 사실 너무 두꺼워 우울하게 넓은 너 둘 멋짐 넓은 넓은 그는 왔을까 더 화려한 곳 잊어요 더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손 너에게 다시 다가가 널 생각 못하게 해 방이 너무 어두워 할 게 없는 거야 그땐 왜 그렇게 재밌었던 거야 놀아도 심심해 죽을 것 같아 넌 말고 너에게 너무 귀여워 피곤하게 더 화려하게 있어줘 멀쩡하게 더 화려한 듯이 웃어봐줘 불안 듯이 더 화려해 옷 입어봐줘 화려하게 아직도 난 널 원해 아직도 난 널 원해 아무 생각 없다는 것 없지만 다리 탓이 없다는 건 없을까 욕기 따윈 아무리 쉽지 않아 더 화려하게 떠만게 빠져나오게 해줘 베이베이 내 애쌈 너의 세상에서 내 사랑에 서로 만드신 걸 사줘 너의 세상에서 달라져만 못 비워줘 감사합니다.